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노원역 근처 상계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근처에 굉장히 오래된 고깃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고깃집으로 직접 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에 위치한 목고깃집입니다 목고깃집은 이 지역에서 꽤나 오래된 소규모 고깃집으로 돼지고기 목살 부위 단일 메뉴만을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노원역 상권에 정말 많은 고깃집들이 있는데 이쪽 라인에서는 이 식당만 북적북적 거리더라구요 목살하고 공깃밥 딸랑 두가지 메뉴에 이 식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노원역은 위쪽에 보시면 지하철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이 옆에 사이드 길가에 이렇게 고깃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노원에서 오래된 목고깃집으로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모습은 전형적인 옛날 식당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웨이팅이 있어서 밖에서 잠시 기다렸는데요 앞에 참새구이 맛이라는 재밌는 문구가 기억에 많이 남았네요 아 사람 되게 많아 피크타임인데 이쪽 상권에서 여기만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꽉 차있지가 않은데 이 식당만 꽉 차있어요 진짜 기대됩니다 내부는 작은 직사각 공간에 테이블이 8개 양옆으로 일반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투박한 옛날 식당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자 여러분 목고깃집 안쪽에 들어왔고요 이쪽은 메뉴가 딱 하나 단일 메뉴입니다 이제 목고기라 그래가지고 200g에 12,000원 이제 목살 부위가 나오는데요 메뉴판에는 목고기와 공기밥이 끝이었고 주류는 따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업장의 모든 식대로가 국내산인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고기를 주문하기 전에 손님들 테이블에 있는 고기를 봤는데 기본 나오는 고기 스타일이 조금 얇은 편이라 저는 조금 더 두툼하게 2인분 요청드렸네요 자 여러분 앞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이게 지금 400g이고요 거의 앞쪽으로 주셨네요 금고기처럼 아주 두툼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2.5cm 정도 되는 두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는 원육으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100g당 6,000원이니까 가격 대비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원육 자체가 따로 소금간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소금간을 미리 해서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간을 좀 세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고기 구울 때 되게 간간하게 맛있게 구워질 겁니다 불판은 기본 사각 스탱 그물석세에 아래 화루에 참숯이 가득 들어있었는데요 여기 참숯질이 참 좋더라고요 고깃집을 많이 다녀본 경험상 고기가 조금 평범하더라도 숯이 좋으면 고기 맛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일단은 고기는 직접 굽는 시스템입니다 고기 한번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굽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은 고기를 좀 잘 구울 줄 아는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나름 좋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구워주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구워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가 화력이 아주 세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화력보다는 조금 더 약해서 누구나 구워도 쉽게 고기를 구울 수 있는데 대신에 단점은 고기가 구워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잘 굽는 고기집들 가면은 목살 구울 때 이렇게 팔락팔락 털어주면서 구워주거든요 이렇게 구웠을 때가 고기가 이 석세에서 타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익습니다 목살은 너무 많이 익히지 않고 살짝 덜 익혔을 때 막 들어와야겠습니다 너무 바짝 익어버리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푸석한 식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겉에가 많이 익진 않았는데 이제 타지않게 천천히 구우면서 내부까지 익혀주는 작업하고 겉에 이제 좀 바삭하게 구울 거예요 이제 보면 조금씩 색깔이 나기 시작합니다 목살이 보면은 이쪽에 이제 길이 있거든요 이 기름선을 따라서 고기를 커팅해주면 맛있게, 맛있게 질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잘 들어요 아, 이거 많이 자라서 보시면은 아직 많이 익어있지 않습니다 아, 고기 가위가 너무 잘 들어갑니다 소리가 아주 마음에 드니 이제 머리 안 돼 잘 들어갑니다 이제 머리 안 돼 아, 여기서부터는 커팅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커팅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커팅 됐으니까 살짝 살짝 불려주면 되겠네요 딱 요때 뺄게요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딱 요때 뺄게요 이제 살짝 이제 갓 쪽으로 빼주면은 잔열에서 익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그냥 한번 맛볼게요 아, 야들야들하네 식감은 딱 좋을 때에요, 목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여러분 고기를 직접 구워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잘 구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구웠을 때는 딱 적정한 온도대 맞춰져가지고 수분감이 꽉 살아있어요 여기 또 파절이가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파절이에다가 한번 파절이가 바로 버무려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절이다 파절이가 굉장히 심플한데 참기름 향도 있고 근데 야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좋아요 명이나물에다 파절이 한번 같이 먹어야겠다 요렇게 숯불맛도 기가 막히지만은 고기를 일단은 제가 잘 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 고기 잘 구워야 됩니다 기본 숯맛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고기만 너무 바짝 익히지 않고 천천히 촉촉하게 익혀주니까 정말 맛있더라구요 기본 국은 좀 많이 짜요 오늘만 좀 짠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짜다 싶을 정도로 삽니다 소금 간이 너무 많이 됐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오늘은 좀 아닌 걸로 좀 많이 자네 되게 맛있다 고구마가 같이 나오는데 고구마 겁네 맛있습니다 역시 숯불에다 구워 먹어야 돼요 고구마가 복병이네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구이용으로 고구마가 따로 나오는데요 이게 또 숯불에 구워 먹으니까 밖에서 사먹는 군고구마 맛이 나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노원역 인근에 위치한 목고깃집에 대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이곳은 단일 메뉴인 목살의 원육의 퀄리티가 최상급 품질은 아닌 평균 정도의 품질이었지만 좋은 숯불을 사용해서 그 맛을 어느 정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구워 먹는 시스템 특성상 굽는 사람에 따라 식감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고기에 미리 소금을 뿌려서 구웠을 때가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창구성도 심플했지만 화무침이 맛있었고 마지막으로 업장에 오랜 세월에서 나오는 분위기 또한 한몫했던 것 같네요 아쉬운 부분으로는 참숯의 품질은 참 좋았지만 화력이 생각보다 약해서 고기 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기본으로 나오는 국물이 이날만 그랬던 것 같았지만 너무 염도가 높아서 먹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평범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투박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쪽 상권에서는 손님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까지 방문해볼 만한 식당은 아니지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기에 괜찮은 고깃집이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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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